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이 개발 테스트 검증서 HTML 멀티미디어 리소스 디자인 코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ML 멀티미디어 리소스에 대한 기능 기술 구현이 플랫폼 내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발 표준 반영이 되었느냐 주요 페이지에 표준이 적용되었느냐 또 반응 속도 주요 기능이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명 개선 요구사항 조치사항 등으로 목록화 시키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테스트 검증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체크를 진행해야 됩니다. 개발 테스트가 kar 아멘